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럼 오늘 녹음실에 나와 계신 분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폭풍성장 텐텐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꼬맹이 데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웃음바다 바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락스타 티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늘도 해맑은 쏘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살아 계셨네요 그럼요 아직 본격적인 녹음 전인데도 이미 패널분들이 다들 하실 얘기들이 많으시죠? 네 많은 눈치신데 벌써부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도 열심히 읽어드리고 또 여러 의견을 방송에 적극 반영하며 꾸려갈 예정이니 다시 한 번 많은 댓글과 사연 부탁드리고요 이 적극적이고 뜨거운 분위기 그대로 살려서 오늘 저희 염블리를 찾아온 연애사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연애가 불안할 땐 리플레이 꺼진 연애도 다시 보자 연애 과실 측정 프로젝트 연블리 네 오늘의 블랙박스 오픈하겠습니다 닉네임 판도라의 상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연애 한 달 차에 접어든 홍복한 삶을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한 달 동안 여자친구와는 별 탈 없이 아주 잘 지냈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런 황당한 질문을 꺼내더고 오빠 오빠는 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 만났어? 뭐라고? 아니 뭐 어떤 사람이었냐고 전 여자친구는 아니 그런 걸 원래 지금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나? 왜 못해? 이미 지난 일인데 대충 어떤 사람을 만났고 연애는 몇 번 해봤고 이런 거 얘기하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좋은 거 아닌가? 아 그런 거니? 대뜸 저의 과거 연애사를 물어보는 여자친구의 질문에 저는 원래 이런 얘기를 연애할 때 그냥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서로 기분만 상할 것 같아 말을 돌리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오히려 뭘 숨기는 게 있는지 왜 당당하게 얘기해주지 않느냐고 서운해하더라고요 내 애인의 과거 과연 이걸 열어보는 게 맞을까요? 또 한 번 열게 되면 어디까지 열어야 하는 걸까요? 방금 이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아주 텐텐님의 연기가 저 진짜 기침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네? 저도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대뜸 전 연애에 대해 질문하는 이런 상황 사연을 들으며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식은땀이 나는데요 듣는 내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문장이 계속해서 맴도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패널분들은 다들 이번 사연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바다님부터 말씀을 보실까요? 저는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보통 제 친구들은 다 서로 물어보는 타입이라서 이게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저도 바다님이랑 마찬가지로 이 여자분의 의견에 너무 동의를 하고요 저도 약간 좀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아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자분 사연에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완전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 이래야죠 아 굳이 굳이 알아야 되나? 그러니까 과거사라는 거를 성장 배경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굳이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내가 꼭 들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실 이거 남자분 사연을 읽으면서 메소드 연기를 했거든요 알아요 아 아니 그런 메소드 연기 아니라니까 남자친구분의 입장에 100% 동의한다 정말 전 여자친구 이야기 저는 왜 하는지 이해 못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여자친구 역할을 연기했잖아요 근데 연기하면서도 이걸 왜 먼저 굳이 물어보지? 맞아 맞아 왜 물어보고 있지? 맞아 맞아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때가 있긴 해요 그리고 그때 안 불편하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굳이 내가 먼저? 이런 생각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쏘랑 티나 의견같이 왜 물어보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편이라서 벌써부터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위기 살려서 바로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에 대한 과실 측정을 해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논제입니다 애인의 과거 아는 게 힘이다 vs 모르는 게 약이다 어디 쪽 먼저 주장을 하고 싶으신지 벌써부터 약간 갈렸잖아요 지금 그 입론할 때 원래 찬성 쪽이 먼저 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너무 논리적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리소야 논리소 분위기가 벌써 좀 그러면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는 게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남자친구 혹은 전 여자친구가 왜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갔는지를 대충 알고 있으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이 정도는 서로 물어봐도 되지 않나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아는 게 힘이고 모르는 게 약이고 이걸 다 떠나서 안 궁금하세요? 다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진짜요? 궁금해하지만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궁금한 거예요? 딱히 알고 싶지 않나요? 나도 나도 가끔 약간 전 여자친구를 생각나게 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약간 얘 뭐지? 어떤 행동이 있나요? 너무 가시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궁금해요 저는 궁금하고 이게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의 한 대사에서 봤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온전히 알면 알수록 내가 이 사람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약간 이런 문장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이거에서 약간 연장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미 지금은 내 거고 맞아요 맞아요 이미 지금은 내 거고 내가 막 그렇게 막 자극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바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헤어졌고 그냥 그런 사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번 내가 하고 있는 연애를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죠 깔끔하죠 깔끔한 입론 잘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을 해보자면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가 있으면 전 무조건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건 연애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20년 남짓한 그런 세월에 살았지만 인간관계에서 제일 느낀 거는 모르는 게 훨씬 편하다 인간관계에서 애인을 떠나서? 그냥 전체로 봤을 때 전 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버리잖아요 그럼 계속 비교를 해요 사람이 내가 아무리 당당해도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친구 얘기인데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의 전 애인들이 다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그거에 비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친구인 거죠 그래서 자꾸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쁘지 않은데 얜 날 왜 좋아하지? 남자친구가 서운하게 하면 역시 내가 조금 덜 예뻐서 그런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는데 남자친구 문제입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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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이제 남자들 있는 자리 잘 안 가고 하도 그것도 처음에 몇 번이지 얘가 결국에는 도를 넘거나 선을 한 번 넘어서 나의 한계점을 얘가 침범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전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얘의 과거를 아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런 나쁜 사람이 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좀 화가 났나요? 이거 친구 얘기 아니라 본인 얘기 아니에요? 너무 몰입하셨는데. 논리 왕이다. 친구 얘기예요. 내가 거기에 소 얘기가. 제가 이 녹음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왜 하고 싶었을까? 아니요. 확실한 그 자료가 있으니까 친구에 대한. 궁금해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약이다. 제 의견은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다. 알면 알수록 진짜 좋은 일이 없어요. 오늘 명언이 아주. 감사합니다. 아무튼 근데 소가 너무 잘 말해줘가지고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우리 이티나 의견은? 저도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입장인데 그 전에 연애사를 안다고 해서 서로 더 잘 맞춰갈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조심하느라고 더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저는 하여튼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들으시면서 설득되신 분이 있으신지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이 되게 다들 나누어요. 지금 여기서 왔을 때. 여기 지금 무슨 녹음 테이블 사이로. 선호나 그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각자의 의견을 고소하시는 걸로. 아 그렇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물론 모르는 게 약이라고 주장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알게 된다면 어디까지가 적합할지 소프트 얘기해볼까요? 저는 근데 얘기를 하는 걸 말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뭐 그냥 듣긴 하는 거죠. 뭐 굳이 먼저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는 거지. 그렇다고 쳤을 때는 그냥 뭐 전에 연애는 해봤냐. 아니면 뭐 전에 만났던 사람은 어떤 느낌이었냐. 헤어졌을 때 어떻게 싸웠냐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라서 썰을 풀듯이 얘기하면 크게 제한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이 대본을 받고 제가 제일 친한 커플 분. 부모님한테 여쭤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니도 모르는 게 약이다 이쪽이신데. 아 이게 좀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뭐지? 법원과 병원에서 알릴만 알리고 다른 건 몰라도 된다. 아 같이 법원에 갔어. 그때 알았어. 그런 건 먼저 말하고. 아무튼 본인도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겠다. 아 네. 그 정도로 강경판은 아닙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딱 그런 느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이까지 이어지는 것만 알자. 어떻게 해서 헤어졌냐.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너무 안 좋게 헤어져서 이 여자친구가 트라우마야. 아 근데 그런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뭐 저냥 뭐 이렇게 헤어져서 그냥 딱히 뭐 이런 거는 굳이 알면 알수록 좀 독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 근데 저는 일단 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그 팀의 의견을 지금 굉장히 많이 듣고 있잖아요. 어? 팀이 됐나요? 저희? 아 지금 팀 거르기 하시는 건데요? 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일단 좀 되게 충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약간의 경험담을 좀 풀어보자면 그 남자친구랑 저랑 남자친구 집에 같이 있었는데 중간에 남자친구가 잠시 나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때 또 급하게 컴퓨터를 만질 일이 있어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자기 컴퓨터를 열어주고 갔거든요. 잠깐만 벌써부터 재밌는데? 진짜 무섭죠? 저한테 자기 컴퓨터를 열어주고 그 메일 같은 것도 써야 되고 카톡 같은 것도 좀 써야 돼서 그거를 저한테 아예 다 까주고 갔단 말이에요. 남자친구 딱 가고 이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이 한 3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제가 원래 궁금증이 많은데 딴 거는 못 보겠고 그냥 카톡에 한번 들어가 봐서 뭐를 했냐면 진짜 판도라 상자인데요? 제가 열어본 경험이고요. 그 이 남자친구가 제 친구의 친구여서 대충 얘가 전에 어떤 애들을 만났는지 이런 거 약간 사람 소문소문으로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한번 들었었단 말이에요. 지나가듯이. 근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 하지만 여자의 그 느낌이란 게 있죠. 그래서 한번 그 카톡 스크롤을 다 너무 즐겁을 하시는데 저쪽 팀. 너무 무서워요. 맨 아래까지 내려가 갔어요. 그때가 한 11월 정도였는데 5월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많이 내려갔죠? 막 일일이 들어가서 본 건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가다가 너무 누가 봐도 얘인데 싶은 이름에서 이렇게 딱 멈춰지는 거예요. 얘다 싶었던. 얘가 전 여자친구가 온 것 같다라는 그게 있어서 일단 거기 들어갔죠. 너무 재밌어 지금. 제가 이런 걸 잘 못 참아요. 너무 궁금해서.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지금 텐텐씨 거의 죽으려고 왔는데. 밥 먹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그 두 분이 나누었던 마지막 카톡 대화가 있잖아요. 그걸 너무 보고 싶었는데 뭔가 이렇게 대화를 직접 이렇게 봐버리면 충격이 좀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그냥 딱 그 여자분의 카톡을 한 5개 정도 보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했던 그게 있는데 제가 제 무덤을 판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그랬었던 경험이 있고요. 사실 저는 질투가 그렇게까지 맞는 편이 아니고 그리고 약간 이거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아는 게 힘인 사람이 있고 모르는 게 약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전 사람을 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뭔가 제가 좀 소극적으로 변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쿨하게 그래 알겠어 이렇게 넘기고 이걸 좀 써먹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어서 저는 이렇게 아는 게 힘인 것 같고. 너무 너무 재밌는데 지금 라디오 하나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우주님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럼 이 충격적인 이야기 뒤에 다음으로 얘기하실 분이 계신가요? 일단 저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네네. 사연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커플이 한 달 정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럼 이제 이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어디까지 알면 좋을지 생각해봤는데 한 달 정도 사귄 풋풋한 커플인데 심오하게 알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 전 연애가 얼마나 갔는지 왜 헤어졌는지 이 정도는 알아도 되지 않나. 찔릴 게 없잖아요. 서로. 그래서 지금은 정말 나랑 사귀고 있는데 그냥 그 정도는 서로 알아도 되지 않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만약에 어느 정도 사귀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 1년 6개월 37일. 그래요. 그래도 좋으세요? 최악인데? 너무 막 기억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그걸 왜 겪고 있는 거야? 어떻게 헤어졌어? 아 그 신촌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그 예쁜 카페 앞에서. 아 최악이잖아. 상자가 그냥 눈치를 반말하고 한 거 아니에요? 현 여자친구를 앞에 두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는 인간인데? 맞아.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건 개그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알면 좋겠어요? 그냥 뭐 한 달 정도 만났어 라든지. 한 두 달?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 그러면 그 말하는 데까지 말한다는 거 취소할래요? 이렇게 말하면 저 못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담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티나님 얘기해 보실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전 애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괜찮은 사람이 있고 또 안 괜찮은 사람이 있고 다 스타일 차이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안 괜찮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대화할 때 안 괜찮은 쪽을 좀 더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너무 내 취향이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싫은 걸 억지로 말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서로 협의해서 말하기 싫은 쪽을 배려하는 쪽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뭐 나한테 말 안 해줘도 된다 그런 느낌이고 특히 전 여친이 어떤 사람이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진을 보여달란다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가 전 여친 사진을 보게 됐는데 나보다 예쁘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보다 예쁜 애를 사귀었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는 순간 아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거의 뭐 두더지처럼 이렇게 막 타고 댕기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데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 호기심에 눈 먼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멘탈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아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플러스 질문까지 드려볼게요. 내 애인의 과거는 어디까지 괜찮은지 뭐 예를 들면 직전 연애가 장기 연애다. 혹은 남친이 알고 보니 내 친구의 전남친이었다. 중학생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라는 게 사회 나와서 사귄 친구라는 거죠? 원래 알고 있던 친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당금 안에서 앞으로 더 친해지고 많이 만나겠지만 아직 뭔가 서로의 많은 딥한 걸 알진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다랑 티나랑 이제 미안해요. 앞에 보여서 처음으로 이렇게 단둘이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바다의 현 남친이 티나의 전 남친이었던 거지.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때요? 이건 어려운데? 핸드폰 하고 있는데 배경함을 보고 티나가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어? 언니? 너무 재밌어요. 이걸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티나만 약간 알게 된 거잖아요. 일단 배경함을 딱 봤어. 근데 내 엑스야. 그러면 티나 입장에서는 이걸 말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 안 할 것 같은데. 응. 나도. 나도 안 해. 굳이... 저도 반대였어도 저도 말 안 할 것 같아. 우리 너무 딴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내 애인의 과거 어디까지 괜찮은가로 다시 돌아 봅시다. 다시 돌아 봅시다. 그래서 어디까지 괜찮은지 또 써부터 얘기해 볼까요? 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 진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만한 과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건 당연히 안 괜찮겠지만. 뭐 예를 들어 바람이라고 해봅시다. 전 여자친구랑 바람을 펴서 헤어졌어. 근데 그걸 내가 알았어 이제. 그러면 당연히 제 멘탈 안 괜찮겠죠? 대신 물어봅 볼 것 같아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약간 이걸 타고 쏘한테 질문을 해보자면 아가 계속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의견을 내세우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현 남친이 전에 바람을 펴서 헤어졌어. 그럼 이 사실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제가 알았으면 끝까지 알아야죠. 그냥 모르면 끝까지 몰라야 돼요? 아, 그렇지. 저는 그런 타입이에요. 맞아. 이게 내 눈에 안 보이면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저도 쏘랑 비슷한데 저는 바람피는 거 연인관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 헤어진 사유가 바람이면 무조건 헤어진다. 한번 물어보고 아, 네. 물어봤자 어차피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겠죠? 이미 마음이 떠날 것 같아. 그리고 장기연애? 이건 괜찮습니다. 장기연애는 제가 더 잘해야죠. 한 10년을 사귄 여자친구예요. 아, 뭐 10년? 아,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거죠.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장기연애가 끝난 다음에 저랑 사귀고 있는데 그러면은 마음을 길게 채우는 만큼 그 구멍도 엄청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채우려면은 훨씬 열심히 명언이 많이 나온다. 따뜻한 사람이네요. 로맨티스트. 아, 그런가요? 아무튼 제가 잘해야 된다. 바람은 안 된다. 저는 텐텐님 의견과 완전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나요? 왜요? 싫어요? 아니, 좋아서. 바람은 절대 안 되고요. 직전 연애가 장기연애면 살짝은 껄끄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한 사람과 오래 만났다는 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니까 이거는 헤어질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연애인 걸 제 남자친구가 티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요. 웬만하면 모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아무리 신경을 안 쓰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연애를 전에 했다는 걸 알면은 뭘 할 때마다 이 친구는 얘랑도 이걸 해봤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외로워하면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20대 때 10년 동안 연애를 한 여자친구래. 그러면 걔 생각이 나서 가끔 힘들어하는 거를 내가 이해해줘야 될 것 같아. 장기연애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런가요? 그건 이해 안 되던데. 근데 쏘울을 만났는데 힘들어할까요? 그렇죠! 갑자기? 바다 언니가 최고네요. 바다 얼굴이 아주 슬퍼해졌어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토마토예요, 토마토. 노을이 졌네요, 바다에. 아, 진짜. 멘트가 되게 좋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멘트가 너무 좋죠, 진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애인의 연애 전적 중에 바람을 핀 걸 알게 됐다라고 했을 때 저는 텐텐님처럼 바로 헤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바람이라는 게 정말 명백한 잘못인 건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이 사람이 좋다면 조금 더 이 사람을 더 보고 한 번 계속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바람을 핀 걸 알게 됐을 경우 굉장히 불안하고 기분이 안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 당장 헤어지는 쪽을 선택하진 않고 이제 뭐 고통길에 들어선 거죠,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그냥 그렇게 계속 연애를 할 것 같고 직전 연애가 장기 연애다라고 하면 저 스스로 되게 위축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괜히 얘는 별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도 얘랑 지금 먹어보는 거의 모든 것들을 그 10년 사이에 여자친구랑 한 번씩은 다 먹어봤을 거고 웬만한 걸 다 했을 거고 그냥 이런 생각에 약간 사로잡혀서 저 스스로 약간 소심해질 것 같긴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아주 진짜 재밌는 토론이었어요. 오늘 아주 드라마를 찍고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네. 정말 다들 몰입해서 모든 걸 쏟아내는 토론이었는데요. 이제 과실을 결정해야겠죠? 펀두라의 상자를 심판대에 올리며 끝으로 최종 정리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다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6대 4로 하겠습니다. 어디가 6? 여자친구. 저는 티나님 의견에 살짝 흔들렸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불편해하면 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티나님은? 저는 8대 2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쪽이 8이다, 과실이. 왜냐면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말하기 싫은 쪽을 좀 배려를 해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왜 말을 안 하냐라고 몰아간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말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자친구분의 과실이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쏘? 근데 저 처음에는 완전 10대 0이었거든요. 근데 녹음실 와서 녹음해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궁금한 게 잘못한 건 또 아니야. 그래서 저는 8대 2 하겠습니다. 다음은 텐텐님? 네. 저는 9대 1이요. 1은 남자와 잘못한 건 딱 하나. 그런 걸 원래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종 덩던 아 나 이런 얘기 불편하다. 자기 의견을 좀 피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 그런가? 어? 그런가? 이렇게 약간 좀 우유부단하게 한 점이 걸려서 9대 1 하겠습니다. 약간 좀 엄청 더 기울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텐텐님의 의견? 저는 0대 0으로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숫자인데요? 너무 최초인데? 그 이유 자체가 일단 힘과 약은 둘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자분과 남자분 모두가 뭔가 이걸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연애를 한번 분탕질을 놔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좀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잘하기 위한 약간의 솔루션으로 각자가 택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과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입장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0대 0이라는 숫자를 사실상 기권 표죠? 이유가 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봐드립니다. 0대 0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논리적인 대권님의 0대 0 처음 나온 숫자예요? 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외쳐보면서 연분리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 3 저희 당금이들 역시 치열하게 토론했지만 아는 게 힘인가?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인가? 라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로 귀결되는 정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과거 모든 것을 온전히 알고 또 갖고자 하는 건 조금 무리한 욕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의 오늘 현재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다 해도 또 끝내 열지 않는 쪽을 택한다 해도 그 모든 선택이 지금 우리가 하는 연애 또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면 부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데코, DJ의 우주, 패널의 덴텐 데코 바다 티너 쏘졌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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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